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일별 시세를 수집해 오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일별 시세가 있는 페이지 url을 복사해서 여기 보시면 일별 시세가 있는데요 이 url을 복사해서 그대로 판다스에서 이 url을 호출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별 시세가 보였으니까 이렇게 일별 시세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일별 시세를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별 시세 페이지에 있는 다른 이런 주요 시세 정보는 가지고 왔어요 이런 호가 정보도 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기 주요 시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인스펙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인스펙트 검사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볼 때에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다른 브라우저로도 보실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크롬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는 사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명칭도 다르기 때문에 꼭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지 저하고 똑같이 실습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펙트 눌러 보시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주요 시세에 대한 소스 코드 보게 되면은 테이블 태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 태그가 뭔지 이제 처음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html 페이지 웹사이트는 html 이라는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 html 문서에서 이런 표들은 테이블 이라는 태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인스펙트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 소스 코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 태그를 판다스의 read underbar html에서 읽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주요 시세라든지 호가 정보는 잘 불러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일별 시세가 분명히 있는데 일별 시세는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일별 시세가 혹시 html의 테이블 태그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스펙트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별 시세에 대한 html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테이블 태그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태그를 받아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저희는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이 url을 불러왔고 이 url에 있는 다른 테이블 태그는 다 불러왔는데 여기에 있는 일별 시세와 시간별 시세는 테이블 태그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어디에 있는지 저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소스 코드가 있는 창에 네트워크라는 탭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탭에 이 html 페이지가 로드되면서 로드되는 파일들이 다 여기에 목록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페이지 한번 여기 다 로드된 거 지우고요 여기 지우는 클리어 버튼이 있어요 클리어 버튼을 통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고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고침 하게 되면은 여기 뭐 gif 확장자라든지 css 확장자 그 다음에 뭐 js 확장자 같은 다양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ll 에서는 모든 파일이 다 보이는데 xhr 하게 되면은 비동기 통신으로 받는 파일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비동기 통신으로 받는 파일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서 특정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코드 지금 삼성전자의 종목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종목 코드가 보이고 이 아이템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별 시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js 파일 보도록 할게요 js 파일 보게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소스 코드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데 여기 리얼타임이라는 정보 봤더니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이슨 파일을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ETF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제이슨이라는 포맷 클릭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 있게 돼요 리얼타임이라는 URL에서도 일별 시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CSS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SS 파일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폰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배경 색상이라든지 폰트의 색상 같은 스타일을 지정하는 파일이 바로 이 CSS 스타일 파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미지 파일 보게 되면은 여러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 파일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이미지 URL 클릭해서 프리뷰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데이터는 없어 보여요 그럼 그 다음 탭으로 미디어 탭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폰트에서는 나눔 스퀘어 폰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 하게 되면 이제 도큐멘트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거 시세 NHN 하고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 지금 네이버 금융의 삼성전자의 웹페이지가 보여요 지금 한글 폰트가 깨져서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글 폰트 깨지는 문제를 이 리드 언더바 html 로 불러올 때 인코딩 cp949를 지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불러온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cmp 라는 파일이 그 주소가 있는데요 리스폰스 보게 되면은 여기 프리뷰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리스폰스 해서 봤더니 이런 소스 코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시세 타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스 코드 보이게 되는데 프리뷰 하게 되면은 여기 삼성전자의 시간별 시세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세 데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일별 시세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시세에서 페이지 한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url이 하나 더 생겼죠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클리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페이지 클릭했는데 url 또 네트워크 탭에서 도큐멘트 선택하고 url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일별 시세가 보이게 돼요 인코딩 깨지는 문제는 저희가 판다스로 불러오면서 해결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페이지 보이고 4페이지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url이 하나 더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4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5페이지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헤더에 이제 리퀘스트 url 이라고 이제 어떤 url을 요청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url 보게 되면은 맨 첫 페이지는 3 그 다음에 4, 5 저희가 클릭했었던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url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별 시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정보가 있는 이 url을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 url에 있는 이 url을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url 그대로 복사해와서 일별 시세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url 지우고 다시 지금 복사한 url 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ead-under-html로 읽어오도록 할게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테이블 태그가 안에 테이블 태그가 두 개가 들었는데 그래서 0번째 거 일단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날짜, 종가, 전열비, 시가, 고가, 거래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페이지 정보가 있어요 그럼 0번째 테이블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럼 1페이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read-under-html로 실행을 해주고 1페이지 실행해 보게 되면은 1페이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nan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도 nan 하고 결측치가 좀 들어 있는데요 이 네이버 금융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일별 시세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공백이나 줄을 넣어 줬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결측치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집해 온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결측치 제거를 해 줘야 될 텐데요 일단 temp 라는 변수에다가 수집해 놓은 내용들을 담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emp 불러와서 여기에서 .dropna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측치를 제거할 때 dropna 옵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액시스 0 기본적으로 행을 기준으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 제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dropna를 통해서 제거를 해 주게 되는데 그냥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해 주게 돼요 액시스 만약에 1 이렇게 되면은 컬럼을 기준으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제거를 해 주게 되는데 지금 모든 컬럼에 다 결측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how에 all일 때만 제거를 해 줘라 이렇게 옵션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 다 결측치 일때만 제거를 해 주게 돼요 지금 액시스 1 했을 때 컬럼을 기준으로 모두 다 결측치인 컬럼은 없어요 액시스 0 해주게 되면은 이제 행을 기준으로는 모든 컬럼의 데이터가 다 0인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행들은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삭제하게 되면은 이제 행을 기준으로 결측치를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까지 제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 심볼을 넣고 그냥 바로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종목을 수집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을 변수로 받아서 넣어 줄 수가 있겠죠 item underbar 코드로 넣어 주게 되는데 이때 문자열 안에다가 변수를 쓸 때는 f string 이라는 걸 사용해요 지금 f 라는 값을 썼더니 아이템 코드의 색상이 변경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있다가 f 라는 값을 앞에다가 붙여 주게 되면은 item 코드가 색상이 변경이 되는데 이제 변수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요 그러면 2020년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url 하고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item 코드가 sk바이오팜에 대한 item 코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코드가 여기 item 코드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빅히트 수집하고 싶다 하게 되면 빅히트의 주석을 풀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은 빅히트의 item 코드가 352820이에요 그래서 35282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종목을 이렇게 item 코드로 변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 원하는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url 수정해 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집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emp 다시 실행해 주고 temp에 drop na 하게 되면은 sk바이오팜에 대한 주가를 수집을 해 오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했었던 과정을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종목명과 지금 여기 보면은 페이지 번호도 있는데 페이지 번호는 1페이지로 넣어 줬어요 이 페이지 번호까지 넘겨주게 되면은 그 해당 종목의 특정 페이지에 있는 일별 시세를 수집을 해 올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페이지별 데이터 수집하는 함수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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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úng